여러분 이 핸드가 어쩐 핸드인지 아세요? DOP에 악수한 핸드요 이게 이 상태로 바로 원딜 AD 캐릭 기운 받았어 제대로 받았어 어 이것이 DOP의 기운? 잘 되는데? 와이씨 야 공포 뭔데? 애쉬가 매를 잘 날려서 역갱친거 괴가가 잘한게 아니라 보는 눈이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샤프해요 티어 높으신가본데? 정확히 보시네 아니 마스터는 부퍼 없어요 다 열심히 해야돼 아몰랑 캐릭 갑니다 엌 어 아 천정 믿고있었다고 마이파이트 어우 샛 아 아 뭐야 어!? 아으으으으악! 으으으으으악! 아 모야 왜이렇게 쎄? 아, 이거 상당히 쎄네요, 제이스가 예, 몰랐는데 허어억!! 어어씨 이따그래도 이기냐? 꼬으신가요? 꼬으면 마스터 찍고 머스터하세요 네 달달합니다 아이씨 캐릭 아니 뭐 올라갔길래 그래?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요새 근데 이렇게 안하면 무난하게 졌어 하신 분 맞나요? 여기가 뒤에서 딜하면 무난하게 이기는데 왜 압포지션 잡냐 라고 하면 뱀먹이는 분 방송인가요? 하이 뭔데 나 그런거 뱀안해요 여기가 데프트 바이퍼다 최면 끌고 나대다 죽는단 분만요 아 이거구나 다이아1 마의 구간 네임들을 알아보자 3편 쓰읍 나 왜이렇게 남으니까 웃기지? 창피하네 캐리병 걸린 사나이 젠장 믿고있었다가 압포지션 잡다가 먼저 뒤지고 아군 딜러에 활약한 활약에 대한 감탄사 하하 아니 뭔소리야 강등 30번 아니야 라인은전을 버티다가 중반에 캐리어하는 모습 자주 보여 얘는 자기가 데프트 바이퍼라고 체면을 게임 그래도 피지컬을 믿고 베인으로 압포지션 잡다가 연병을 줬지라는 경우가 많은데 생기는데 항상 그의 변명은 이렇게 안하면 무난하게 졌어 라고 말하면서 정의 승리해버려 시발 생코 뒤에서 딜하면 무난하게 이기는데 압포지션 잡냐 개새끼야 개슨이는 이렇게 말 저는 이런걸로 블랙 절대 안해요 아 택배와가지고 하아아아앙 아 님들 죄송 초 공격적인 플레이 해보자고 어? 아니 아 cㅅ 나아아 개갔네 에어어어어어 뭐하는거야 아니 왜 아니 왜 먹어 밀린라인인데 이건 아니지 근데 박으니까 뭐 괜찮다 아 갈리오가 상태가 좀 이상한데? 와 이분 왜 마스터에요? 왜냐 아냐? 마스터 실력이니까 당연한걸 물어보시네? 2픽 저새끼 개못하던데? 나갈래? 아 아현이 여기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파이팅 에 저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개소리에요 야 저게 따뜻한 말씀 해주시니까 그런거지 님은 이분이 욕만하잖아 야 정글 세세히 언들 두루 이따그러자마자 큐를 게임해야겠다 살짝 닿지유도 아닌척 닿지유도 럭소 럭포터 럭스 맛박 진짜 크다 근데 농사지어도 되겠는데 이마에다가 니코요? 니코는 니코는 이마 안 넓지않나? 아 네코 야 이거 좀 표정이 이상하지않냐 이거? 왜 눈을 위로 올려놨지? 아으씨 하여간 이래서 연패하는 새끼들이 안돼 달지 졌다 하란다니까 쟤네때문에 다시나는지도 몰라 지금 다시나 계속 왜 났겠어 얘네때문에 난거거든 어? 아 너무 아파 아아 너무 아파 아씨야 플리싱 안됐잖아 X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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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놓친다 뭐야 뭐냐고 젠짐 버스냐고 오우우우우우우 crate 어우웨우하앇 버스 달달합니다 예 아 너무좋은데 야혜 다치우더 하네 3픽 3픽 시발러마 다치우더 하지마 새끼인가봐 아 뭐야 아니 스파레쉬맨! 젠장! 믿고 있었다구! 솔직히 담배가 맛은 그렇게 없는데 그냥 인생을 핀다고 해야 되나? 그냥 살짝 갬성으로다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너네 이런 거 핏지 마라 아씨 아 존나 세네? 소포트로였으면 체끈이 안 났을 팀은 근데 그거 살짝 인정해요 체른 앱하고 그만은 그냥 갔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 복제해서 서포터 같이 했으면 서포터 한번 시켰으면 진짜 불안치고 제2의 코어정도 나왔어 진짜 서로 핀손나 찍으실 수 있기에 어? 씨발 아 반풀 씨발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아 반풀 와아 오 쉿 진짜 믿고 있었다구 아 근데 이거 내가 잘했다 진짜 이거 내가 집 안 보내고 빼가지고 제대로 잡았네 리산드랑 바로 내가 만들었다 이거 리산드랑 나랑 둘이 하이 어? 아아아아악! 반성형 의미로 캠 끄고 할게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딱 결론 낼게요. 거기 와다 아나 알리스타 탓으로 할게요. 뭐 한건지 모르겠네. 담배 피러 가야지 쥐와나 두개 피고 와라 전파는 너무 참기 힘들었어. 아 저 폐아파야 폐. 폐가 힘들어. 메모장애다 메모장애. 메모장 그냥 부족하다고? 도대체 얼마나 요구를 하는거야? 고맙습니다.